자 오늘의 해볼게임은 이제 방구석 인디게임쇼였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여러 게임들이 나왔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해볼게임은 RP7이었나 해가지고 이제 내 캐릭터를 이제 조종한듯이 뭐 던전을 조종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각 위치의 버튼을 누르세요 GXCVVNM 당신의 캐릭터는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잠시만 아이씨 이 게임 브금이 있었어 이 게임 브금이 있었어 브금 선전 괜히 했네 상점와대 상점와대를 때리러 가자고 따라오면서 방패도 좀 줘 이런 거에서 안전한 게 최고라고 아이씨 이 깨진 방패 깨진 방패도 있구나 GXGG 아니 방패 음 음 이제 건강해진 것 같군 계속 따라와 사나운 사나운 쥐들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바뀌라고 오우 야아 힐포 G 방패 사나운 쥐 좀 더 가야돼 계속 따라와 오 어 C B 아니 방패를 줘! 그치? 아니! 안 바뀌는데요?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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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아니 아무리 눌러도 안 바뀌어! 오 상자? 최문 보이지 저쪽으로 들어가면 돼! 그럼 난 가볼게 부자 되라구 엔 엔 엔 엔 엔 그치? 어차피 지금은 방패 밖에 저거잖아 보호물이다! 아우! 아 이런식이구나! 오케이! 난 방패 좀 따는 줄 아네 C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이! 야! 휴! 히프트기로 걷기 뛰기로 할 수 있습니다! 아이! 진짜! 오이 C! 좋아 이 정도면 충분하고 음... 좋아요! 넷! 다섯! 뭐야! 몬스터! 저거네! 몬스터 파워 상관없이! 아이씨! 무조건 한 칸씩 차는구나! 아 골드! 아 0이 아니고 골드구나 저거! B! 가방을 열고 닫으면 아이키를 누르세요! 엘키야? 아이키야! 뭐가 없죠? 저거 잡는다고 세 칸 오르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한 칸만 오르지! 뭐죠? 점점 빨라진다! 돈! 아 이제 저거만 나오네! 애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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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휴식하시겠습니까? 음... 아니요? 다음에 꼭 둘러주세요 음... 어? 야 상점주인이 상점주인이 저래가지고 되겠어요? 옆집 상점주인처럼 어? 그 찰지게 노래라도 불러야지 c 어디 c 날려먹으려고 안 그래요? 아니 진짜 좋아 하고 이 한마리는 이게 경험치 때문에라도 잡긴 해야돼 벽은 또 뭐야 으응 오케이 휴 때리고 방패 방패 좋아 그러니까 뒷칸이 몬스터면은 거의 조질만한 그런거죠 또 상점하자 어 화살이 있다면 데미지를 입지 않고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크리티컬 히트 확률 증가 좋아 돈 돈돈돈돈돈돈 그리고 상점하자한테 활 좀 살 수 있으면 활 살 수 있으면 좋겠네 아야 나 활 몇개 있냐 저는 고가에 물건만 지급합니다 방패 투기 영수 획득할때마다 보너스방허려 어차피 돈이 안되네 어? 이거 뭐지? 돈 안될때마다 상점하자가 티비 가는것도 어디서 많이 배워왔구만 꺼져 야 아니 진짜 이 앙벌 몬스터만 튀어나오는구만 이거 어이씨 휴 아니 아무리 눌러도 안바끼는데요 아야 좋아 좋아 상자여든동안 상자여든동안 방어로 바 방 방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바 방어로 바꿀 그 방 방 방 아유 진짜 이 지! 훠... 워르니!! 뭐야?! 아니 그 아니 야 아니 에바 아니 야 그 바꿔놨는데 강제로 바꾸고 어쩌라는 거야 어? 야 에바 아닙니까 아니 뭐지 야 캐릭터를 아이템을 착용하는 동안 최대 실드량이 증가합니다 최대 하트량 증가합니다 하트량 사고 실드량도 사고 아니 야 이거 그냥 가불기잖아 이거는 어쩌라는 거야 이거 날쥐는 다 없애버려 아니 체력을 뽑으면 도구로 바꾼다니까 이 거지같은 놈들 아니 강제로 바꾼 건데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거 역시 순한 쥐를 잡으면서 경험시를 좀 늘려볼까요 저거 슬라임 저거 페레로스 아 그 페레로스 그 뭐지 저런 초콜릿 있지 않았냐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네 아 진짜 지멘대로 바꾸지 말라고 아니 그 그 뭐지 테이블 지멘대로 바꿀 거면은 좀 그 뭐야 위기나 하고 받고 3턴뒤에 바꿉니다 이런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 킷셋인가 어 킷셋은 맞나봐 어 동양으로 받던 피해가 줄어듭니다 닥치고 저거 먹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음 좋아요 일단 이거 해놓고 아 진짜 저리가 이 똥통들아 저리가 난 돈을 원한다 음 도필 없고 이제 킷셋 하나 더 먹고 그치 보상도 받아야 되니까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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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방어 채우고 이제 슬라임밖에 안나오나 아니 진짜 나오랄 땐 안나와 하하하하하 아 미친 상아 저리가 음 아니 잠시만 아야 아 미친 준다 아픈데 좋아 세팅 이렇게 해놓고 담고 사 아잉 저런 노잼 진짜 탄산수 오렌지 주스 칵테일 뭔데 아 그냥 저런거구나 하트 필요없고 직당이 상자를 까야 되니까 그치 얘네들은 밝긴 해야되요 아 저 폭발이 옆에 있는 망패 없애는거구나 아 아 아 아 아 꺼져 얌 아니 오이씨 겨우 살았다 아이씨 다른걸로 바뀌어봐 그치 슬라임 정도면 상대할만하지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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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골드백 등량이 늘어납니다 이동속도가 조금 느려지 음 돈이지 그러니까 위쪽에도 함정있어가지고 잘 봐야되요 돈에 방패 슬라임 한눈 잡을까 음 99원 진짜 TV 가는거 진짜 어 상점 종식이야 돈없다고 인마 슬라임 정도는 잡을만하지 그치 그리고 오우 아니 진짜 꺼져 오우 조지 뻔했네 모래식이 살걸 그랬나 여섯번 아니 지금 타이밍에 나올만한건 아니잖아 그리고 아이씨 아니야 아퍼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씨 좋아 애플 뉴스는 쓰레기고 최대한 슬라임으로 바꾸자고 그치? 아이씨 아니이! 아니! 야! 아 진짜 그래 차라리 레보같은거 있으면 좋은데 나 진짜 아이씨 개꿀받네 음 이제 70원밖에 없어 이것밖에 못사잖아 쥐새끼를 잡으면서 방패를 얻고 보물을 얻고 크리티컬 히트 같으면 방어량이 안 깎이나 본데 그치 진짜 그 이 악물고 안 바뀌면 랜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안 그래요 좋아 보물쌍자가 등장할 때마다 방어량은 모두 회복 좋아요 아니 밖이라고 방패 아 진짜 아 이제 슬라임 때야 방패 한번 놔줄 아이씨 넘어갔다 아 쥐새끼까지는 할만해 근데 저 슬라임이나 이제 저런거는 좀 해봐야 일곱번 연속으로 연속으로 전투? 아니 연속으로 전투가 가능한가 일곱번? 한번 먹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아니 진짜 이 상자 새끼야 진짜 야이 상자가 개트롤이 둘 둘 셋 하 가능한건가 이거? 안될거 같은데 일곱번 연속 전투라는거 허황된게 아닐까? 셋 넷 넷 다섯 여섯 이건 전투가 아니잖아 이거 아니 포션을 포션을 하나 은행에 30골 들여준다면 자네 물량이 더 강하게 돈 없어 이 새끼야 돈이 있고 말해 얌 얌 일단 쉴드 다 채우고 하나 하나 아 아 진짜 척 씨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오 방어리 획득이 하나 증가? 좋네 아야 아니 뭐 일곱번 전투 할만하면은 이상한거 뜨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드디어 어? 올돈? 일단은 버틸만하다 한 드디어 한번 늘었나? 그러니까 쥐곱마리 만난다는게 저거 씨 밸런스가 너무 뭉개졌는데?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저거 먹고 아니 방패 병이나 방패 돈이 끼지 않습니다 하트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한톤 버틴다? 아니 이거 해 그렇지 그리고 돈 여섯번의 전투가 끝날때마다 체력해보 골드백 등양이 광신도 메타 간다 태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 음 잘 있어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좋아 영안에서 무료로 휴식할 수 있다 하트건 실드건 가득차는 다음 괜찮은데? 이거 가져가고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응 넷 없어 반 아니 야 저게 좋은건가? 좋은건가? 함무 전투간다 함무 전투간다 둘 아니 진짜 미친 상자놈아 아이씨 아니 미친 상자가 날 방해요 음 야 미친 좋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니 야 거기서 원인이라고요? 어쩌어쩌라 어쩌어쩌어쩔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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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이 사라리다 그래 죽어라 더러운 그리폰 그리폰 맞냐? 아니 진짜 야 에반데? 좋아 엔 엔 아잇 씨 저거 해놓고 앱 앱 앱 앱 앱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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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씨 흥 아니 그놈의 바라 그래서 그리푼 저놈 체력이 몇인데 이제 좀 죽을 때 되지 않았네 야호 죽었다 이번 메타는 생각보다 좋았구만 좋아 뭘 줄 건데 내가 골라야 돼? 체력의 하트 아 잠깐만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면 재단에 재물을 받쳐야 됩니다 아니 그 꼭 아니 그거를 꼭 받쳐야 돼? 야 야 그걸 그걸 꼭 받쳐야 돼? 에반데 받치라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버그는 뭐 게임이 저거니까 아니 이 쓰레기야! 야 그 받친 거 꼴랑 회수해가지고 혹시 300원에 팔아쳐먹으려는 거 봐라 이거 맞아 이거? 응? 야 15분동안 숫자만 하지 않기 저거 너무 안... 야 평소에도 힘들지 저거는? 야 저거... 저거 평소에도 힘든데? 맞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게 얼마인지 이런 것도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쥐종류 잡을 때마다... 크리틱... 아니! 잠깐만! 아 키 잘못... 아... 하하하하하하 아아악 음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독절이 꺼지고 뱀잡고 좋아요 뱀잡고 잠시만 방어력 병방패 돈 깨지지 않고 전투가 끝날 때마다 재료 회복하고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싸울 때마다 방패를 회복하고요 음 오케이 아 근데 이제 쥐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어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고랑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뭐 괜찮죠 이제? 이러면은 그치? 근데 포션, 포션 좀 놔! 포션 좀 놔! 아이! 포션 좀 놔줘! 그치? 아! 개꿀봤네?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고 음... 레버를 올릴 때마다 이게... 아! 미... 저 미친놈이구나 저거 그냥! 괜찮아요! 레버를 올리면 다 돈이에요! 아! 퓨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쟨 또 뭐야? 아! 다음 거에 체인 거는 그런 거구나! 좋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음... 연속 전투마다 크리티컬 확률 증가! 전투가 끊기면 수치화된 수치 초기화! 전투에서 받는 피해량 감소! 좋아요! 가져갑시다! 뭐지? 잠시만! 아이템 하나 사라진 거 같은데? 아이템 하나 사라진 거 같은데 아닌가? 아! 방패 두 개 주는 거 사라졌어! 방패 이제 한 개밖에 안 주네? 방패 이제 한 개밖에 안 주네? 아이! 야! 미션 실패 눌러 그냥! 아이 개꿀받네! 야! 미션 실패 눌러!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에이! 미션원 감사합니다! 저거 뭐야? 야! 근데 상자 깔 때마다 나 방어력 풀 아니었어? 아! 미미? 아이! 그놈의 반전의 가오가 왜 자꾸 상자에서 나오는 거 저게 좋은 것도 아닌데! 어? 아! 상자에서 그만 나오라고 해 저거! 에바야! 아! 그니까! 저기 좋은 것도 아닌 아니! 좋은 것도 아니고! 뒤집는 걸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저거를 뭐 몇 번씩이나 줄 필요가 있나? 아니! 뭐 미믹만 잔뜩 나오네 진짜! 이 동네! 이 동네 상자들! 그 대체 원재료가 뭐길래 자꾸 미믹이 나오는 거야 이거! 꺼져! 아야! 아! 안 돼! 저리 꺼져! 상자의 원재료가 미미인가? 래스트 인 피스! 뭐야! 나 뭐라 죽으라는 거야 지금?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누르면은 템이 밀려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안 먹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아니 야! 그럼 템 포기하는 거 필요한데 이거 아무리 봐도? 난 예전 템이 더 좋았다고! 술팩은 또 뭐야? 일곱! 둘레여서 일곱! 하나, 둘, 셋, 넷! 아이 술팩이 뭔... 술팩이! 술팩이! 상점에서 나가시겠어요야? 아이... 참... 너무한 거 아냐? 아야! 미친... 사짜리?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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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이씨야 쉴드 이 악랄구 안 나오는 거 봐라 이거 아니 저 반전의 가구가 대체 무슨 쓸모라고 계속 나오는 건데 아 진짜 상자 진짜 개 쓸모없네 진짜 아 이럴 거면 상자를 주지 마세요 어? 아 미친 좋아 아 미미기였어 아니 쉴드 내놔 쉴드 하아 진짜 이 악랄구 쉴드 안주는 거 봐라 내게 30골드를 준다면 자네 물량을 더 강하게 만들지만 물량이 덜 나온다네 꺼져 저 녀석을 죽이고 저 물량을 훔쳤나라는 선택지는 없나요? 아니 차라리 빈 상자가 나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아니 아니 언제 바꿀지는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하씨 아니 저거 언제 바꿀지는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지 내가 언제 저거 할지를 알지 에바야 어 스웰팩 최대 아 하트량 증거구나 음 음 숄더 아머랑 저거 챙기자 아 키세스 저리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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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쫌쫌 방패 좀 달라고요 진짜 이 악물구 나만 방패 안줘 어? G G G G G G G G 그치? 진짜 이 악물구 원하는 거 안 나오지 어? G G G G G G G 진짜 하하하 진짜 mayı 음 그래서 이거 몬스터랑 반전을 가만뽑는 가 척은 맞죠? 그럼 맞는 거 같아요 아니 좀 진짜 좀 G H 나 G G G G 어디 갔냐고 하 제작자는 확률을 공개하라 제작자는 확률을 공개하라 야 닐 트럭만 보내 좋아요 슬라임 잡고 아니 포션 말고 이런 땐 좀 진짜 이제 슬라임만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겠는데 쥐 안나온다고 판단하는게 맞겠죠 격을 한번에 파이 가는 지나간 자리에 불길이 남습니다 불길이 남으면 뭐가 좋은건데 뭘로 음 상점 뭐 별거없고 히세스 둘잡고 아잇 미미기였어 아이스 아까 그 어? 그 광저사메타가 가장 좋았던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지 않아?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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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하하하하하하 다섯 좋아요 방 평폐주세요 방 아니 무슨 상자 미믹밖에 없냐고 이동대는 미믹상자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독약으로부터 받는 피가 줄어들고 아이템 상자를 뭐 저기 도움은 될거에요 도움은 될건데 꼴받네 저런걸 저런걸 템이라고 하고 주고 앉아있으니까 좀 꼴받네요 음 나 이거 사고싶어 그 화학 무조 아 진짜 씨 하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아 아 근데 집 좀 해봐야 막 노릇을 수 밖에 없다니까 아니 저 반절해가 진짜 졌어 게스3같은것 진짜 제발 그만 좀 나오라곤 뜼라고 댓글디... 아니 저거 그 뭐지... 피로송에 비해 너무 쓰레기같이 많이 나와 상자가 저러면 기대치가 거의 없지 조졌다 아이وي 크리폰 네에에에에 네에에 아이츠! 아이씨! 바뀌고 서이! 바뀌고 서이! 제발 진짜! 응! 응! 으아아아악! 휴! 으헤헤헤! 뭐야! 왜 중간에 멈췄지? 뭐지? 죽어라! 미친 그리폰! 팍! 으음! 그래서 이번엔 말 한장? 아! 가장! 가장! 그 안쪽에 있는거 버리라고 하는건가? 숄더 아울모! 숄더 아울모! 숄더 아울모! 엥! 엥! 그치? 안돼! 체력이 너무! 즉흥아니고 저것도 이씨! 미미기잖아! 이씨! 미미기 아니라고? 몬스터! 아이 잠깐만! 으음... 지금 이동속도 좀 느리게 하고! 몬스터! 두마리! 그치! 아악! 아악! 몬스터 한 마리 잡아주고! 좋아요! 아악! 꾸준히 몬스터를 잡긴 해야돼! 독약은 필요없고! 그치! 레버 돌린수가 한번 쫙 하면은! 와아아아아아악! 좋아요! 이건 미미기지! 지금! 으응? 아닌데! 미미기 있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게 없어! 어... 미미기! 아니 근데 미미기 저거 너무 쓰레같은게 내가 할 수 있는게 없다! 어차피 체인 고정이라가지고! 하이씨... 하이씨... 하... 보물상자가 등장할 때마다 체력의 모드 회복! 골드 획득! 보물상자가 등장할 때마다? 미미 또 보물상자 아닐까? 그렇다면은... 아이 이 센즈새끼들! 저리가! 저리가 센즈! 저리가! 저리가 파피루스! 아잇쌰! 아잇! 아! 아잇! 진짜! 이씨! 진짜? 뭐야? 전염병... 연병의사는 뭐야? 독양을 먹으면 체력을 모두 회복합니다? 핫... 뭐야? 뭐야 아 초월을 들고 있는 애가 즉 야 내고 진짜 진짜 머리 아프겠는데 야 4 대무치고 팀 대무치고 권리티랑 분량이 많아요 지금 슬롯의 물량이 두번씩은 필요없고 아니 아니 오 아니 저리 저리 꺼져 아이씨 아니 이게 개 헷갈리네 이놈 아니 그게 개구리 하면서 팔하는건 몸에 좋은거다란니 이제 지금 뇌에 이 미친 슬라임새끼들 저리 다 꺼지지 못해 하하하하 아니 독약이 없잖아 이제는 아까는 독약만 나오더니 지금이씨 아오 씨 아 개화란다 진짜 독약 어딨어 독약 내놓으라고 씨 아니 그냥 독약이 안나오는데 으쩔 으쩔TV 어 으쩔TV 어어 쩔TV 저 쩔TV 둘 셋 넷 다섯 여섯 독약 한 놈 잡고 독약 독약 anut 또 반전해하고 있다고만 주겠지 뭐야 오 저런것도 있네 세 stink 차라리 번개가 많으면은 괜찮아 근데 그놈이 반전 해하오인지 뭔지만 준다나오는건 좀 아니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하트가 없는 상태에서 최대 방패량을 모두 없애고 한턴 버팁니다 3대가 온지 뭔지만 줄나 나오는 건 좀 아니지 하트가 없는 상태에서 최대 방패량을 못 없애고 한턴 버팁니다 대형망치 얌 그딴...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아니 진짜 야랑하지마 진짜 에바잖아 이거 아니 이게 왜 좋은건데 상자에서 나오면 안돼요 아 진짜 아 개발야 진짜 뭔 저딴게 왜 나오는데 저걸 뭘 좋다고 나오냐 자꾸 반전해가오는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거 다른거 다 좋은데 반전해가오 나오는 그 확률이 개쓸데없이 너무 높아 야 막판하자 그래도 게임이 퀄리티있게 잘 만들어졌다 아니 뭐 밸런스야 뭐 이제 데모니까 뭐 그렇다 치고 아이 쥐새끼들 좀 야 순하게 좀 변하라고 이스레이같은 쥐새끼들 진짜 이씨 아니 야 그냥 생진해 나 이씨 진짜 거지같은 새끼들 아오이씨 아니 나이 띠지말보기 아니 미친짓밖에 없어요 야 아유 진짜 꽁꽁꽁 아이씨 아 그래 이씨 야 일반지 있구만 왜 없어 잠깐 활 일반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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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이다 연금술사 아이 반전같은 소리 하지마 현 일반 일반 일반지 일반지 그치 현 우와~~~ 아니 둘 다 에반 둘 다 별론데? 일반에는 내가 방패가 할 수 없고 호텔 클럽 멤버십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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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바 пар Y 일바일 찌이이 포션! 아 독포션x2 독 포션x2 그치? 얌! 항패? 좋아 아이쒸 미치 진짜 이씨 미미새끼들 주- 이게, 2단계에 막판일, 내 막판일 리가 없어 이딴 걔네 막판일 리가 없어 아 그래 아니 아까 왜 그렇게 미친 쥐새끼만 나온거야 이거 화나요 이거 아니 봐요 이렇게요 사이좋은 쥐새끼들만 나와줘야지 안 그래? 아 진짜 미미 너무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라 해야 되지? 오호 하나 둘 셋 넷 넷 다 아아아아아앍 크흐흐흐흐흐흡흐흐흐흐흐흐흐흐흐헨 참 흐흫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흔 둘 셋 넷 아이 ㅎㅎㅎ헤피흐히 Muslims 진짜 개껄 management 최대 체력 증가템? 이건 반전의 가호를 위한 믿법이다 하나 셋 아잇ㅎ 진짜 이씨 와 이씨 이거 진짜 개월만네 진짜 하나 둘 셋 넷 아이씨 진짜 아이씨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이씨 진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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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화라 아이씨 아이씨 아니 좀 진짜 좋아 아테만 줬으면 활용한 게 좋아 진짜 개봐야 진짜 뭐 이래 아 이번엔 또 미친 시들만 잔뜩 나오는데 아이씨 진짜 아이씨 또 시들 저주받았다 이거 미친지만 줌나 나온다 이거 내가 봤을때 이거 쓰윽 흐어얽 미친 진짜 개짜지나요 이게 뭐야 어어 아니 이게 뭐야 미.. 아니..야 근데 일반주가 있잖아! 있으면 좀..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진짜.. 아... 참.. 개발한다 하란 미미지 저 둘중에 아닌가? 아잏 진짜 이씨.. 야! 아잏 일반주 어디 갔냐? 어? 1만원 어디갔냐고 하아 하아 아니 독포션은 또 어디갔어 아이 진짜 아니 독포션 어디갔냐고요 아이 좀 아 진짜 개바야 아 좀 나오라 아 나한테 좀 놔주면 안 되냐고 아 진짜 이 악물고 돌려도 그냥 이 악물고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이거? 어? 타 허어 하아 아니 진짜 화딱진 아니 진짜 아니 이거 그 반전해가 좋다는 거 나오지 말고 제발 진짜 그냥 확률 변동이나 좀 하게 해줘요 진짜 개미친 놈들아 제발 뭐야 자네 물량을 야 물량 강화시키고 물량이 덜 자주 증장한다면은 그치 좋아요 물량이 덜 자주 증장한다 그렇다면 할만하지 방패내놓으라고 쓰레기야 아 진짜 방패 안좋아 정말 방패 좀 대다 doesn't 아 진짜 이씨 아니 아 아이차! 개쓰레임 이거 진짜 아오오오오 진짜 개화라네 진짜 아니 그 와중에 독거미 뭐 어쩔, 어쩔, 어쩔티비? 어? 어쩔티비? 안아줘요 아 진짜 개꿀맛도 있어 야! 아 이제 찐막판가자 전염병의사같은 쓰레기 캐릭터 하지말고 어 일반 캐릭터로 하자 쥐 쥐 쥐 쥐 아 아이씨 아! 아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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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제발 좀! 아하 제발 이러지 말자 우리 아 좀 진짜 방어 좀 나오라고 제발 아 개화나요 아 그냥 갓 아니 수직이야 야 같은 슬롯 돌렸을 때 같은 거 3번은 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슬롯 돌리는 의미가 뭐야 조졌다 실수로 식물 키웠다 아니 이거 존나 놀리는데 슬라임만 나오면 대체 돌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아 진짜 귀 없냐 이제 아니 그러니까 게임이 그냥 꿀만받게 할라 그래 아 진짜 에바야 이거 뭐지 야 3번 야 슬러스가 괜히 같은 행동을 2번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지 좀 전략적인 고민이 되지 3번 돌리고 4번 돌리고 5번 돌리는데도 똑같은 것만 계속 나오면 이게 무슨 전략적 선택이 어떻게 되는데 아 진짜 아니 전혀 전략적으로 뭐라 못하겠잖아 아 진짜 아니 제작자는 전략이고 자식 웅바를 바라는 건가 그러면 맞는거지 사람을 화나게 하는 재주가 있어 어어어어어억 아 아이고 뒷목이야 꼭 적 나오라고 할때는 또 저기 안나온다 슬라임 아니야 저거 먹으니까 제발 그치? 방패랑 방패 좋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이씨 방패 어딨냐오 아이씨 하트월실드가 가득찾는 다음앞에 1박목요부조 활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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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이씨 아아아아 제발 방패 방패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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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아아핳핰핳핳핳핳 반 bawасс 아니 이런거를 바꾸는 의미가 뭐야 뭐야 아 게임 개재미인데 진짜 아니 잘 만들긴 했어 이거 어? 이 아 아 그 뭐지 고혈압이 고혈압이란게 이런 느낌일까 화내져요 화내져요? 아아아악 슬라임 슬라임 하나 잡고 방패 아 활 활도 있는게 괜찮긴하지 리듬에 맞춰서 화를 내는 게임입니다 응 맞는거같아요 좋아 방 쓰레기 게임아 아 그래 좌우반전보단 나 어 좌우반전같은 그 거지같은거 보단 나 체력반전 아 뭔데 저거 아이씨 아이씨 어 에 에바 아니냐 아 하아 이거는 좀 내가 에바쳤다 진짜 야 근데 그 뭐지 아니 그 뭐라 해야되지 야 데모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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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이 진짜 꽤 많은데 이거 이정도면 솔직히 요즘 요즘 아이씨 하필 개스똥 쓰레같은 랩 걸렸다 아이씨 야 이정도면 어랭으로 팔아도 될정도야 내가 봤을때는 아이씨 야이씨 뭔똥 뱀이오 끄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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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 와 야아 아니야! 아 잘못 눌렀다 오이씨 V 뾰로롱뾰뾰뾰뾰뾰뾰뾰뾰뾰 좋아 하란 아니 미믹 아니 그 뭐지 아니 그 미믹은 솔직히 저거 체인 아니 그냥 그 좀 이렇게만 하면 좀 그런데요 극단적으로 미믹만 6개나 오면 뭐 플레이어 뭐 뭐 하지도 못하는데 안 그래요? 미믹은 저거 체인 풀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지 않냐? 얜 또 왜 스보면에는 또 체인이 묶여있어 어 설마 상자 상자 세번 먹나? 에이 노잼 그 라온님 양심 더럽게 없는거 아니야? 이 게임도 양심이 없지않나 이거봐요 방패 방패 방 방 방 방 방 방 히 오 양심 없는 게임에 뭘 낼까 아이 미치 이 파피루스는 저리 꺼져 이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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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흐흐흐흐흐흐 방패 그치? 후 오 왠지 이 새끼 아니 미친 파피로 처리 꺼져 제발 휴 아니 아니 6번을 울렸는데 똑같은 거 나오는 건 진짜 개선 없는 거지 그 아니 이건 상도덩이란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무리 룰렛킥이라도 6번을 울렸는데 똑같은 게 나오는 건 진짜 개상도덩 없는 짓이라고 이거들 근데 그거 아세요? 몬스터 새끼는 6번이고 7번 울려도 같은 거 나오는데 방패는 한 번 울리면 다른 거 나온다? 이거봐 아니 이거봐 진짜 아 진짜 아 저기 숲속에 작은 오두막이 있어 절로 들어가 보자 걔 이름 뭐였지? 엘리온나? 야 걔 이름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꼴받는다 소주 한 잔 들이키자 아 근데 저 뭐지? 저 눈깔 눈깔이면 언제는 막 데미지가 사고 언제는 데미지가 오고 언제는 막 데미지가 뭐 저건데 얘는 기준이 뭐지? 아 진짜 씨 아 제발 아니 미미또 이거 좀 사기야 솔직히 말해서 엘리였나? 아니 그 룰렛을 굴려도 똑같은 것만 나올 거면은 룰렛의 존재가 뭐니? 아 씨 좋아 푸션은 푸션은 어? 누구야? 그리폰? 그리폰은 할만하지? 에 возмож히 에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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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퍽 에퍽 에퍽 뭐 그런지 에퍽 었 여기 이번엔 벽 에퍽 에퍽 히에에엥 휴 조질뻔했죠? 아하씨 아니 그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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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지금 보니깐 상대 체력이 아래에 있구나 이거 근데 잘하면 여기서 뭐지? 돈 스패밍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 거 막 돌려서 계속 바람나오게 하면은 돈 스패밍 아야 되는 거 아니야? 죽어라 너런 오이씨 조질뻔했다 좋아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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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라이 하트 한개 이하일 때 크리티컬 확률 증가 그리고 가죽 쇼르더 아머를 제물로 바치고 으 쇼르더 아울모 사고 아 근데 쥐가 나와야지 서스테이지에만 쥐 좀 나오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용기 심장이나 하나 가져가자 아니 쥐스테이션데야 젠장 아하하하하하하 아니 젠장 쥐스테이셨어 아니 하필 날쥐야 그것도 크리티컬 크리티컬 히트 크리티컬 히트 크리티컬 히트 크리티컬 히트 크리티컬 휴 아 쥐끝난 것 같은데 그니까 상점 믿을걸 그랬어 그리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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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티컬 이트! 아이씨... 그딴거 필요없다고요 선생님! 선생님! 반전의 각오같은거 필요없다고요 선생님! 제발! 몬스터들 공격력 1을 알려도 안지지 않는다고? 네! 루인풀님! 8개월째 구독으로! 랑어리 뭇치무치! 구독 감사합니다! 아이씨 이제 파피루스가 오네! 예헤헤! 아이씨! 키왕짱 파피루스이자! 이 놈 잡고! 실드! 실드! 이 세계는 그래도 쥐가 짜생긴거 같애! 그렇지 아이씨! 내ον conteúdo 다 죽여버렸어! 누구야 내가 복수를 해주마! 안 하죠여게! 아이 니 해는 꺼지고 ㅋㅋㅋㅋㅋㅋ 여기 감사합니다 كري티컬 히트! 제발 잠깐만 그! 타이न아! 아이! 아니 그 바꿔도 바꿔도 바뀌지 않는 미친 슬롯 아니 그 반 아니 반전해 놓은 거 두 번 나올 거면 그게 무슨 이득인 거죠 선생님 이해가 잘 안 가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반전을 두 번 주는 이유가 뭐예요 꼴받기 좋은 듯이 꼴받느라고? 뭐 그럼 그럴 수 있지 뭐야 그 틀로 생겼다 빠밤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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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 아니 난 그러니까 저게 마음에 안 든다고 세 번을 머리통을 때렸는데 안 바뀌는 거 진짜 활? 음.. 땐 땐 센수 적에게서 받는 데미지가 약간 감소했습니다 하하 진짜 화난다 진짜 아니 어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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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레버는 8번인가 굴렸는데 고블린만 계속 나오는 거 실화냐 진짜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야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슬롯의 의미가 뭐야 이럴 거면 야 다른 모브로조차 안 바뀌는 건 진짜 너무 선 넘는 거 아니 이 쓰레같은 게 아니 날찌나 내놔 날찌 얼마나 커요 누구야 어? 방어로 바꾸고 아씨 아 개 반대 진짜 야 이건 야 오는 동안 체력 11을 맞으라는 건 진짜 선 넘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못 이기게 났는데? 야 방금 거는 그냥 시스템적으로 못 이기게 났어 음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 그 뭐야 상관없어요 사실 그 뭐라 해야되지 얼리도 아니고 데모인데 뭐 밸런스 부분은 내가 좀 억가를 했다마는 사실상 밸런스는 뭐 이제 나중에 신경쓰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그것보다는 얼리엑세스도 아닌데 지금 분량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나는 아직 정식 아니에요 정식도 아니에요 얼리도 아니야 지금 베타야 체험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뭐지 방송중에 이스발만큼 이렇게 됐는데 그거야 뭐 그냥 저거고 어차피 어차피 나중에 이제 수정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어 일단은 캐릭터 재손책 창에서 스읍 야 생각보다 생각보다 불량이나 퀄리티 괜찮아 보여요 어 얘 그래서 언제 나오니 하하하하 좀 기대를 하고 가도 될 거 같습니다 음 자 그럼 오늘의 알피 알피칠은 여기까지 꽤 기대가 되네요 스팀에 올라오면은 바로 질러도 될 거 같애 자 그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